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사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대지사이의 전기저항이 3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고를 지금 현재 접지극으로 사용해서 개의 종별을 지정했습니다.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절로에 접지직 전선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접지선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접지선을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있는 곳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편한 거 본인 자신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한 거 어떤 거가 있나요? 케이블 공사죠. 그래서 답은 케이블 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판단기준 2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기타 케이블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어쨌든 수도관 및 금속체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공사를 실시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방법,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고압 옥내 배선, 고압 설비, 고압 전선이 옥내로 들어와서 옥내 배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능한 거가 가능하지 않는 거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애자 사용공사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애자 사용공사를 설정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건조한 장소에서 전개된 장소에 하는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 가능합니다. 딱 이 조건에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당연히 고압이니까 케이블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공사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 뭐가 안 돼요? 합성수지관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조항이고요. 판단 기준 20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압 옥내 배선은 애자 사용공사, 케이블 공사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다. 애자 사용공사는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곳이어야만 가능하다.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아마 문제 안 읽어도 아시겠죠. 문제 답이 있죠. 10기 이상마다 설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과 가공전설로 중 지지물의 직선형 철탑을 연속해서 10기 이상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 몇 기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철탑을 설치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10기니까 10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119조에 해당되는 곳 별표하고 암기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기 이상 될 때 10기 이하마다 매 내장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철탑 1기를 설치한다. 다음은 문제 8번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선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내비 440V인 이동 기준기용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서 시설할 때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우선적으로는 조금 전압이 높고요. 접촉전선인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애자사용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장강도하고 그리고 전선이 두꺼워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용전압이 440V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래서 적정선은 어떤 거예요? 인장강도가 11.2km 이상인 것에 지름이 6mm 이상의 경전선이어야 하고 단면적은 28스케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판단 기준 206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옥내의 시설은 사용전압이 400V 이상 1kV 이하인 전개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의 관등애로입니다. 우선 관등애로 나오면 사실상 애자사용공사가 거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판단 기준 214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00V 이상 1kV 이하의 전개된 장소 그리고 건조된 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의 관등애로는 애자사용공사로 준해 시공한다.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설로를 제1종특구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경우 이건 제가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54kV의 제1종특구압 보안공사의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150스키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판단 기준 77조, 그 다음에 78조, 125조 연이어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보안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kV 이상, 300kV 미만의 제1종특구압 보안공사는 단면적이 150스키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하고 암기하셨던 내용입니다.